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12화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세계적인 시리즈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트위터에 비트코인을 잘 모르겠다. 누가 나에게 설명해달라고 올리자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들썩였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어떤 것도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수직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론의 창시자 자스틴 선은 비트코인은 덤블도어 교장도 이해 못한 해리포터의 애장품이 아닐까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부터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조앤 롤링은 암호화폐가 매력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하게 됐다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해준 자세한 정보들을 이해하려 했지만 머리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트윗이 달렸으며 며칠간 그녀의 트위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월요일 아침 힘들게 얻은 세 가지 교훈이라며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내 트위터에는 내게 비트코인을 사라고 설득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며 맹세건데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교육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의 트위터에는 비트코인에 관한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00일간 비트코인 보유량을 6만개 이상 늘렸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채굴된 비트코인의 약 33%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레이스케일의 고객 88%가 기관 투자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시각이 긍정적임을 시사합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2017년부터 추적해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금년 2월 7일 28만 3,192개에서 5월 17일 현재 34만 3,594개로 6만개 넘게 증가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비트코인 매입 속도가 최근 빨라진 것과 관련 반감기를 계기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마켓캡이 거래소 순위를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낸스에 인수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신규 계산법의 핵심 기준은 웹 트래픽, 곧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 양입니다. 코인마켓캡은 지난주 블로그를 통해 이외에도 페이지뷰를 비롯해 웹사이트에 머문 시간, 이탈리얼 등이 함께 반영된다며 이들 지표는 거래소 활동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이용자들이 실제로 참여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효과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새로운 순위 선정법을 적용한 결과 바이낸스가 1위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웹 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결과 바이낸스의 점수는 천점 만점의 천점이었습니다. OKEX의 최고 전략 책임자 CQ는 트위터를 통해 웹 트래픽이 거래소 순위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트래픽이 높다고 해서 방문자 수와 인기가 많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보완성이 전제조건이다. 그 다음은 마켓 유동성 UIUX라 강조했습니다. CQ는 2020년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웹 트래픽으로 순위를 매기는 건 무지하거나 염치가 없는 행위다. 공정성은 모델 랭킹의 기초다. 코인마켓캡은 죽었다. 오늘 밤 우리 함께 해도 하자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낸스는 3월 31일 코인마켓캡을 인수할 것이라 발표한 다음 지난달 2일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을 인수하기 위해 지불한 사업달러는 역대 가장 큰 금액의 암호화폐기업 인수여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